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휴가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한 번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쉬고 싶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고 좋은 경치와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에서 평안히 쉬다 오는 곳입니다. 한 번은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학생들에게 방학이 되면 전도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다들 엄청 바쁘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획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방학이 끝날 때쯤 학생들의 SNS에 온갖 여행 사진이 업로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내가 잘 다녀왔냐고 물어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친했던 학생이 저한테 간사님, 쟤들 간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지들끼리 놀다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 부럽다. 지금 젊었을 때 함께 이렇게 재밌게 여행 다녀올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혼자 시간 내서 가방 하나 메고 그냥 훌쩍 떠날 수도 있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여행도 좋고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고 어찌됐든 나에게 주는 휴식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휴식이 끝나면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월요병이라는 것을 달고 삽니다. 주말을 쉬다가 다시 월요일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쉬다가 다시 치열한 일상 속으로 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일상 속에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만 계속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월요병은 과도한 업무에서부터 시작된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면 일이 끝나는 그 쉼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도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고 실수 없이 몰아치는 이 시련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좋아 보이십니까? 과도한 업무에 아니면 무기력한 일상에 계속 노출되며 살아가는 삶의 반복 그러다가의 잠깐의 휴식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반복된 일상들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삶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바쁘고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안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과 기쁨을 알아서 영원히 거할 나의 처소를 누리시길 그리고 소망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는 첫 번째로 시평기자가 말하는 나의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양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양은 눈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것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 잘 속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늑대나 하이에나는 양을 교묘하게 속여서 좁은 곳으로 유도한 뒤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다리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벌러덩 뒤짖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이기적이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양과 같아서 어리석게 행동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며 제약된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이끄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안으시는데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족함 없는 삶입니까? 또한 목자는 양 곁을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는 한없이 양 곁에 있으면서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바로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매일같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이 얼마나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평생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너무나도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나의 양시처는 내가 놓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끊임없이 담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며 정신없이 몰아쳐 자꾸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썩어져 갈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리고 제 많은 나의 힘으로는 이 참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것이어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 생활을 해왔던 민족인데요. 그래서 필수 요소가 바로 소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었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풍성한 풀을 찾으려고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땅은 적당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금방 딱딱해져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적절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된다면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입는 것조차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절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리고 때에 따라 적당량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이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한참을 모유를 먹이고 있을 때에 치아에 염증이 차올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랫니 두 개가 북한 선교회 할 당시에 동상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뼈가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발치를 해서 염증을 다 빼내고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랑 둘이 집에 와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러한 삶이라니 참 너무 힘들었죠. 그때 기도하면서 평소에 친했던 간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고 저의 이야기를 SNS에 한 번 올려보라는 건면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 기도 제목을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역자님한테 연락이 와서 의사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돈 생각하지 말고 빨리 치료부터 받으라고 해서 일단 치료부터 받았습니다. 이 염증을 빼내고 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술과 임플란트 비용까지 전부 이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서 선생님 저희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신도 기도해 볼 테니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와달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내랑 지원이랑 이렇게 셋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동안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던 아내가 바로 잠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한참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되자 저는 어떻게든 수술비와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통장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도 그 통장 안에 계속 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채우심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희 돈이 제에게 빼고 나서도 한 700만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재정으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근심과 걱정이 많은 채로 병원에 약속된 날짜가 돼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하시죠. 라고 하면서 치료를 끝까지 다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와 아내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와 너의 가정은 내가 알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갈 길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선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자기의 월급을 모두 헌금했던 분도 계신데 이러한 은혜를 아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에 따라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거할 나의 안식처는 내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인간은 죄에 빠져서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자꾸의 올무에 걸려 짐승마냥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치지만 더 세게 올무에 걸려서 발부둥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란 이유는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러한 죄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날 때 그랬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오죠. 또한 누군가의 부탁에도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평생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먹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는 복음으로 자유해지자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나는 불안하죠. 일이고 저리치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침륜에 빠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평탄한 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평안한 길입니다. 험하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길이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눈이 멀어 무엇이 평안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이 길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착이 같을 것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홀로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에 다른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의 용도는요 양치기들이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대적할 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영적 싸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오 이 세상의 주권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마병은 예비할 수 있으나 이 싸움은 전능자이고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할 나의 안식처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 따르는 곳입니다. 선하다는 이 극률이 여기다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10편 103편의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한 힘 부신신이 항상 책락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라 그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세지 않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와 피로를 들으시며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냥 용서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과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 우리도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직장, 가정, 학교, 어디든 나로 인해 화평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합니다.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 단어는 헷세드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구할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장하심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따르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결코 부족함 없이 풍성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국리를 여겨주셔서 늘 항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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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